스킨 프리스티는 스킨과 처방의 의미를 담은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 피부에 가장 좋은 처방을 내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이 미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짜잔! 바로 이거예요 일명 세안 미스트 저 같은 경우에도 세안하고 나서 당김이 굉장히 심한데 얘를 딱 뿌려주니까 즉각적으로 보습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얘는 진짜 분사력이 좋거든요 보여드리면 보이세요? 일명 안개 분사 심지어 얘는 100% 해양 심층수에 또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촉촉함을 선사해드리고 몸에 안 좋은 계면활성제, 방구제는 모두 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한 향이 나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, 무양무치 거기에다가 피부 자국 테스트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얘는 팩으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동전 같은 시트에 이렇게 미스트만 뿌려주시면 팩으로 수분 충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건조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힐링 미스트로 2주간의 보습의 기적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색이 더 CBD 옷이 더 나은 바이러스، 피부가 더 절차 THEY는 진심을 믿고 responses 1,2,3,5,5,6,1 3,4,5,6,5,6,1 2,6,7,1 3,8,3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